예루살렘의 교회 사도의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의 11장 19절부터 오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의 인전 11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위들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와 죽게 구하여 주소다. 바나바가 사원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라면서 안디옥에 이르러 제자들이 각각 그 신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르러 지배하여 바나바와 사원의 손으로 당국들에게 부조라 예, 그 시간에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태문 16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세르 빌리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선자 중에 한 사람 또 예레미야, 엘리야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시를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말해도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사도행 2장의 오순절에 가서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 잠시 시작했지만 120명으로도 시작했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00명으로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들어있습니다. 신학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이라고 하면 문명을 보면 자매들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최초의 메셀을 전해서 예수 크리스도는 곧 주여 크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메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계를 요청했고 회계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하루에 3천 명이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예수 크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주드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을 받고 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 저기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고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 고백 니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한한 사람들 그걸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 음부의 문이 더 이상 그 교회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교회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에게 천국열수를 주겠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쪽에서 놀라우냐면 교회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의 사약을 성취한 것을 성포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에게 유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보고 우리가 이 폼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모 16장을 보십시오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뤄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열수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오 천국열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천국열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그만한 것은 이미 하늘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참 좋은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태모 18장에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것을 그대로 말할 때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추인하겠다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천국열수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고 사도형 10장이 보는 것처럼 고넬,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고넬루가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예수의 그리스도에서 그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나 또 어떤 행동, 어떤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라마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권위 교회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 권위가 행사될 때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는 그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교시에 놀라운 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 3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교사, 하나님 교사, 예수의 그리스도에 어떤 것을 드러내는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요소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나는 그냥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게 한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담대함도 갖게 되고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되고 우리의 행동거지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음가운데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 11장에 보시면 이제 안교교회, 예루살렘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 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일 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될 그 지점에 바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 직전에 제자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게 해줄 텐데 그 능력을 부여받으면 그들이 할 일이 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이 할 일은 뭔가요? 증인의 모습은 뭔가요? 자기가 보고 알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만 교유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권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약하잖아요 교위가 뭔 힘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약하게 보니 연약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며 와서 주어진 그 권한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면 풀면 풀어줄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걸 매이는 일을 합니다 이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들이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라보다는 교회적으로 부여받은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살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위축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대단히 작아 보이고 교세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는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자원되어 있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그게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너에게서는 내가 있으니까 염져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요? 이것을 우리 마음껏 내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느 기간 동안 계속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물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게 뭐냐면 핍박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가세요 그런데 고향이 안디옥 근처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거리상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인데 그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통수단이 걸어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안디옥에 가서 보금을 전했는데 보금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금을 전했다고요?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고향이 구부로와 구레네 섬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맞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에게 주체와 말했습니다 이제 보금은 어떻게 했나요? 8장에 사마리아 유대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이 와서 드디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까지 일어나냐 이제 땅끝까지 일어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역사상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역사입니다 약 30년 내지 33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집약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교회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됐는데 사도행전이 있었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고 그게 정말 참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식염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헬라인 사람들의 예수 크리스토를 전파했는데 주의순이 그들과 함께 했다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름도 없는 형제 자매들이 안디옥이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순이 함께 했는데 주의순이 함께 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 모를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가서 안디옥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순이 함께 했다 성령이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합니다 주님의 순이 함께 했을 때 여기 기록사에는 간단히 주의순이 함께 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순이 함께 했다는 의미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간증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홍보하는 간판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하는 것하고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헬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였나요? 에베스 고림도니스의 장면 지혜 그것을 가장 중시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혜를 중시 여겼지만 지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딴 모습이었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삶은 그리고 그들의 사람 됨되면 별 똑같았어요 높은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것 같고 지혜롭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낯선 사람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삶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삶은 거짓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헬란 사람들이 감격,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복음이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도대체 누구에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가? 변하는가? 이게 교회의 힘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위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한 그런 여건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함께하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많은 사람을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정말 감격스러운 일로 기쁨을 주는 일들일까요? 여기 본문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교까지 보내니 23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저가 이러러 하나님의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까요? 종종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거듭나진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메시지를 듣고 나면 뭐라고 물어보면 오늘 메시지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아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제가 사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에 어떤 음식점을 갔습니다 어떤 일로 몇몇 형제들과 음식을 갔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우리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지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집사님으로 하셨던 분인데 사업상 이천에 와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주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그분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십 몇만이라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요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세습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또 목사를 대를 이어가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물론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시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격이 없는데 단지 당위장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또 목사가 당위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비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왔든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목사 메시지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땠냐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아 그렇지 그랬습니까 끝나지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묻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 좀 꼼꼼하게 보이지 않나요 쉽게 지나쳐 버릴 사람같이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 된거지 무슨 은혜를 그렇잖아요 무슨 은혜를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말을 갖고 시작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보금이 큰 확신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일들이 보금이 전해졌을 때 보금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지 말씀을 듣고 아 좋았다 뭐 어떻게 뭐 그런게 있다 감정을 받았다 그런 것이 갖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계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혹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천에 목격하는 엄동이 있는지 아시죠 같이 갔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천교에 가셔서 정말 은혜 받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보시고 듣고 정말 성경에서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보고 그렇죠? 거듭나는 일을 보고 거듭나는 구원받는 일을 보고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오늘 제가 말씀 드리니까 처음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수직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일종의 하나에 뭘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구원의 단계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 분을 볼 때 우리 마음껏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저도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분이 이제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볼 때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정말 거듭나는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자매님으로 영접도 해서 침례도 받고 교회의 한 일원 지체가 되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은 잔잔한 것들이지만 정말 정작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또 기뻐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한 교회에 한 치의교에 모였다는 그 자체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바나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초기만 해도 한 사람이 있고 사람도 적어서 그렇겠지만 구원받자마자 어떤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분 주위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여하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봄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제가 말하면 한 50년이 흐른 후에 와서 조금씩 변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여러분 수집교에서 어떤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았다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스러움처럼 똑같은 감격을 갖나요? 그런 감격스러움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내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걸로 해서 오염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모르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영혼의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한 사람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가치를 보고 바라가 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떨까요? 나 자신을 내놓고 내게 있는 걸 내놓고 열심히 우리도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들을 헌신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움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내가 꿈꾸는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할 때 딱 한마디로 말한다는 안디옥교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예루살렘교회는 언제 아세요? 첫째 안디옥교회가 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인가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어야 하겠어요 특출한 사람 특본한 사람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은사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전할 수 있을 말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만났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답을 질문하고 그 답을 가졌으면 그분을 주로 받아들였으면 주로 받아들인 그분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 시작된 게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교회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좋은 교회 아닌가? 수직교회가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안디옥교회처럼 모든 형제는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각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갖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줍니다 그럼 매일 수 있는 것은 몇 개 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님이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는 우리가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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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성취된 것을 근거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 효력을 미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권해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행사해야지 않나요? 당행 행사해야지 않나요? 문을 우리는 열고 그걸 말해야지 않나요? 열린 문이 있다고 말해야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반드시 또 아름다운 점은 뭘까요? 여기 보면 그 교회는 바나마하고 바울이 바나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13장에 보면 거기에 인도자들이 다섯 분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 사람은 선자의 역할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두 분은 교사의 의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사울과 바나마가 같이 동요했을 때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요기 참 잘 된 교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은사가 다름에도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이 있어서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되어 교회에 바나마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곳에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때 바나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안되어 교회를 보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더 부족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은사를 말고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해서 생각한 게 누군지 아세요?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생각했을까요? 구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세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그가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꺼려했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마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보증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하죠 이 사람은 다메세수단 구원을 받고 다메세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때 드디어 사도들고 사울하고 교제의 약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단히 중시 여긴 사람 그 결과를 위해서 사울은 예루살로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이사렐까지 가고 가이사렐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마가 생각한 게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더 진보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나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해서 함께 동행할 사람이 누군가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소 사울의 고향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과는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찾았는데 여기 단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된 단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마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마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다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누가 보고 신보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낯선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기 찾고 찾을 때까지 다소에 지금 묻혀있는 사울이 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안디옥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나마입니다 바나마 그런데 바나마가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바나마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을 데려오고 오면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릴 거라고 알았나요? 당연히 교사연사를 갖고 있는 사울에게 쏠릴 것을 알았어요 시선이 자기에게서 이제 사울에게 옮겨질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마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투명성 어떤 사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됐든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든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더 우뚝 쓸 수 있다면 믿음이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마치 침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 흥행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쇄하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메시안 된 예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보냈지 자기가 예수입니다 더 드러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우를 데려와서 1년 약 2년간에 걸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운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광고판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안디옥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서로 은산을 가진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스샘하지도 않고 질투시기하지도 않고 서로의 은산을 존중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훨씬 더 강한 교회로 발전했어요 훨씬 더 강한 교회로 발전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디옥교회가 사우라고 바나마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들을 성령께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형교회들을 보면 비난한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최소한 5명의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이렇게 부흥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위라고 해요 그리스도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사랑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들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나온 별칭을 붙여주었을까요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그들은 입을 열면 그리스도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데 헬라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 말만 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 연합된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와 말이죠 이 별칭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별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뭐라고 별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니까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주에서 보면 이 말은 더 위대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주에서는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주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는 말은 온 피조물을 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얘는 내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와는 말입니다 하나님 형제의 자매이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초라하게 뭐라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는 내 사람이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영광 그 뭐를 여러분 표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문재인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른팔 왼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은 내 사람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광 아닌가요 나는 그걸 바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그런데 훨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피로 구속받았다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는 내 사람이야 오늘 나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 신분을 자각합시다 하나님 얘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유대한 명칭 이 별칭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자다가 웃을 일 아닌가 너무 크게 웃으면 문제가 되니까 입을 뒤집어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유일한 건가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에 피로에 죄산받았다는 얘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죄산받았다는 얘기 그 아들을 인정했다는 받아들였다는 그 믿었다는 이유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얘는 내 사람이라고 선언한 그 선언 그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신분을 생각하면 왜 제가 그걸 강조하냐면 그 신분을 내가 하나님께서 얘는 내 사람이라고 그 신분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뭔가 하고 싶은 생각해야 돼요 뭔가 해야지 저번 앞에 내가 뭘 해야지 그분 앞에 뭘 하고 싶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영국 스코트에 나왔습니다 리빙스던이 생각하십니다 리빙스 그 스코트 랜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뭐 그분이 썼던 거 기념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분이 읽었던 성경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실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한 8년간 성교하고 질병으로 해서 잠시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분들이 모여서 그분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뭐 우리는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할 때 아 그분이 탐험가로 리빙스는 탐험가로 알고 있잖아요 탐험가 아니에요 성교사인데 그렇게 이제 세상에 잘못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앞으로 해서 고생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질병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계좌에 먹기나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리고 8년 동안 그렇게 헌신해서 질병을 안고 귀국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은 리빙스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받고 돌아가시고 그 결과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그걸 헌신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 때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받고 돌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지옥의 멸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분에게 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뭐라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산해요 그걸 헌신이라고 계산해 줘요 그걸 헌신이라고 계산해 준다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 얼마나 놀라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선물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품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품상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뭘 했어요 그분한테 품상을 받겠어요 그분은 다 했는데 단지 우리가 한 것을 계산하고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품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니까 그만큼 내게 뭘 주어야지 그럼 많이 안주면 토라지거나 뭐 왜 하나님은 이래도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김경영 의원님은 대통령 상도 받았다고 3명을 운동할 때 저는 청와대 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 그런 자격이 그런데 많이 낼 경우 여러분에게 많이 낼 경우 저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은혜라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필요하니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보수는 줄 수 없는데 와서 일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십니까 나는 안 가요 나는 갈 맘이 있는데 그건 가문의 영광이죠 어떤 일을 했던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좌한다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수전에서 뭘 바라요 뭘 기대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놀라운 게 아닌가 멸망받을 나를 사단의 권세에 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리고 어둠에 있는 나를 빛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결국 뭐든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갈 나를 하늘나라에 유혹을 주신 그분이 생각할 때 그것 자체가 보상 아닌가 그런데 더 나왔어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주셨어요 그분을 말해라 선포하라 증언을 해봐라 그거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요 그보다 큰 보상이 되어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여 도나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 아닌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봉사할 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면 동기에 변질이 올 때마다 항상 그 생활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생각해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놀라웁니다 보상인데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그분을 뭔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전압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멸망해서 영세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내게 권유를 부여했는데 그것보다 큰 보상이 되죠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내가 청각에서 아무리 큰일을 한다 할수록 사람들 멸망해서 생명을 옮겨질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비난할 수 있는 그들에게 뭔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권유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멸망해서 생명을 옮겨질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회의 우리에게는 그 권한을 줬잖아요 이 권한을 어떻게 하면 이 권한 이 권한이 영광스러워 어떤 것이예요 이 권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 주머니에 꽉 잠그고 지퍼에 속에 집어넣고 지퍼에 채우고 있어야 할 겁니까 아 이건 참 종원해 이건 종원해 이건 종원해 그러고 있어야 할 겁니까 그럼 열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권세를 행세해야 하지 않나요 그 권한을 행세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 영혼이 멸망해서 생명을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뢰라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가정을 개방해서 그런 사람들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돕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구도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백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할지라도 열을 열 가운데 하나를 할지라도 백 가운데 하나를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할 일이라면 그걸 하는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건들기만 하면 그리스도야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쁜 의미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개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얼마 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초기만 해도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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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란 말은 뭐냐? 예수쟁이 미쳤다 나쁜 쪽의 의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쟁이 미쳤다 예수쟁이 미쳤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보다 세상에 더 갇힌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참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관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할 자랑하겠나 안 하겠나? 그건 자랑해요 그건 인위상정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보물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갖지 않는 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혼자 이불 속에 놓고만 쳐다보고 웃고만 자기들 모두 자랑하고 싶다니까? 하지 말아야 돼. 자랑하고 싶다니까? 물론 그걸 누가 가져가면 모르니까 조심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불려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나 불려주기를 원합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달라 크게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자긍심을 갖습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얘는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이 신분 그리스도는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유를 행사합시다 그 권유를 어떤 거라고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권유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를 도울 수 있는 권유를 얻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파하고 전파한 분 말로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용하고 안하고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4시간에 걸쳐서 주어진 말씀을 결론으로 주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신가를 알게 됐을 때 사원은 어떻게 했나요? 주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발견했어요 자기를 구원하실 분 자기의 죄를 문제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분으로 주라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기로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내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다양하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합니다 그 일을 주장한다고 하십니다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어줬어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금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 세계상에서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자기가 고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명의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인터넷을 접속해서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3달 걸린다 5개월 6개월 걸리한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알려졌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병이에요 영혼의 질병, 영혼의 질병,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권위를 받은 권위를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을 느끼시죠?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로서 삶을 당당히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살아가야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자금들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 그것들을 그분이 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예를 안합니다만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해보죠 그래서 답을 찾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거 돼? 그걸 생각했으면 그건 하십시오 그게 크고 적은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양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셨든 간에 그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직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성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직은 뭔가요? 저같이 메세지를 전하는 목사들 그렇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성직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문화시켜놨어요 그런데 노트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에서 천주교의 캐토릭 사제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직자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에는 바로 성직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교회에 주어진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권위, 권세 그것을 사용합시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노드전선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노열 탁퇴했는데 그 놀라운 신분을 버리고 장례, 모든 건 보장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엄청난 곱상을 당하는 것을 불사하고 하나 한 영혼을 멸망해서 지옥에서 생명을 옮기는 영재인 의사가 되겠다고 육적인 의사를 포기하고 그 일을 걸었다는 그 영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권세 그리고 보금을 전황을 통해서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